미스터리 서스펜스 드라운 이보영씨의 대체불가 존재감 여러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왼쪽부터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. 네, 대체불가 뷰 이보영씨입니다. 중앙도 바라봐주시겠습니까? 아, 너무 아름답습니다. 자, 오른쪽도 바라봐주시는 타이블 이보영씨입니다. 네, 대체불가 뷰 이보영씨입니다. 중앙도 바라봐주시겠습니까? 아, 너무 아름답습니다. 자, 오른쪽도 바라봐주시는 타이블 이보영씨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다음은 이보영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이보영씨입니다. 자, 다음은 이보영씨입니다. 자, 다음은 이보영씨입니다. 자, 다음은 이보영씨입니다.